1. 2. 3. 3. 4. 여러분들 아까 전에 방송 봤을 때 말했는데 흉가 갔다 오고 나서 몸이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이형 귀신은 안믿어요. 전혀 안믿어요. 전혀 이런거 안믿는데 애노비촌아처럼 맺나 이러는데 몸이 너무 안좋다 진짜. 나 이형이랑 흉가 갔다와서 대신했어. 아 진짜? 그건 너가 너무 많이 처먹는거 아니야?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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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원래 병준이가 귀신 아예 안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할 때는 눈에 겁이 생겼더라. 그래. 겸상하게 좀 그렇네. 집에 귀신 있잖아 형은. 아 근데! 제가 낚시하러 갔을 때 얘기했어요. 맥팀이한테. 형 집에 진짜 멋있다. 근데 형도 느꼈잖아. 형 거기서 샀지? 맥팀이 형 방구한 밥. 형 거의 탄생 최초로 과재들인거 아니에요? 그때 거기서? 아 근데 맥팀이 막 이상해. 내가 진짜 놀란거 말해줘? 딱 문을 열었어. 집에 들어가려고. 근데 고양이가 호기심이 많이 나오려고 해. 근데 고양이가 딱 나왔어. 위로 올라가는 거. 갔는데 위에 점집 있더라. 바로 위에. 우리 집 바로 위에. 무당집. 무당집. 개손들었어. 나 깜짝 놀랐잖아. 바로 위에. 그니까 그 형님 그 방송하는 방 위에가 뭐 하시는지 물어봐 가서. 존나 군들었어 이거 듣고. 와. 존나. 고양이가 약물이지 그치? 상관없는게. 그 사람이 너 지켜주는 거 아니야? 그래. 이 집도 무당집이었어. 몰랐지? 맞는데. 아니 근데. 거기 수도세가 어마어마하게 남겼어. 맞지? 아니 숙촉이가 봤는데 수도세 뭐 10만원 나왔다고 그러던데? 뭐 하려고. 뭐 하는데? 야 씨발. 잠시만 딱 말할게. 컨텐츠 나온다. 그 수도세의 진실을 파헤쳐보자. 아니 진짜. 아니 쪽쪽이가 그랬었는데. 그 형사 불러봐. 그 형사. 존나 나왔대. 아니 그니까. 뭔.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쪽 세계를 몰라가지고. 아니 근데 이것도 이거. 아니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진짜 멋있어. 아 이 형님. 근데 수도세 10만원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나 수도세 60만원 나온 적 있거든. 아 진짜 실화로. 아니 그니까 뭐냐면. 레스틴뷰 수도세 자동이체를 해야되는데. 거기서 실수를 해가지고. 레스틴뷰 아파트 전체를 다 내. 아 이거 MSG 안치고. 아니 MSG 안치고. 레스틴뷰 아파트 전체를 다 씨발 내 걸로 해가지고. 왜 시끄끄네 거의. 형님 전화가 온거야. 이게. 그 사장님이라. 갑자기 전화를 사장님 이러시는거야. 제가 왜 사장이죠? 수도세 60만원 나오고 계시는데. 당연히 사장님이시죠. 관리자분 아니세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있어요 수도세 60만원. 어떻게 나와 이러니까. 어? 어? 아니에요? 이거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 와 내가 깜짝 놀랐어 그때. 와 근데 어떻게 됐는데 그거. 아니 뭐였네. 다 분배시켰지. 아 진짜? 어. 깜짝 놀랐어. 어 사랑해 그냥. 60평도는 니가 내줄 수 있잖아. 아니 근데. 진짜 광주 형이 나중에 건물 사나. 거기 봉총물 쏜다 내가 거기를 해버렸어. 그래. 집에다가 했네. 와. 꼭 한번 들어가버렸어. 이거. 이건 뭐예요? 삼겹대. 이거 소세지인가? 소세지 소세지. 독창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내가 좀 약간. 그런 생각도 해봤어. 응. 팡이도 같이. 우리 맴먹으면 어떨까. 아. 그런 생각을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 그니까. 옛날에 생리가 좀 바뀌었지. 옛날에는 우리가. 여자는 절대 안 되는데. 약간 이런 게 있었잖아. 응. 진짜 팡이도 될 것 같아. 뭔 말이죠. 응. 진짜로. 팡이도 될 것 같아. 여자가 아니라 드세요? 응? 여자가 아니라 드시죠? 아니 근데 난 진짜. 뭔데. 새우. 와 나 진짜 깜짝 놀란 게. 원래라면 일본 여행가고 이러면은. 남녀 이렇게 따라오잖아. 잘 때. 그래도 똑똑똑이라고 들어가야 되잖아. 똑똑똑도 안아도 들어와서. 오빠. 지금 나 할 건데 빨리. 그 뭐야. 바지 입고 나와. 이런 거. 와 나 깜짝 놀랬어. 진짜. 아니 얘가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하거든. 아니 형이 그 정도를 잘못했어. 왜? 학습만 입고 걸어 다니고 이런 거. 다 봤는데 방이 그거를 그. 아니 근데 거기. 아니 근데. 거기 나와서 한 말인데. 제 새끼 거기도 보여줬어. 그래? 어? 어? 그렇게 말하면 내 미친 새끼잖아. 아니. 형이 그거 있잖아요. 팬티를 입고 다니다 보면. 이렇게 이제. 사람이 이제. 각도에 따라서. 보일 수 있고 안 보일 수 있고. 내가 볼 땐 그건. 저렇게 확신할 수 없을걸? 아니. 내가 딱 말할게. 갑자기 이러더라. 그때. 판이가 우리 집안에. 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있어. 오빠. 보인다. 보인다 하고. 그러면. 오빠 좀 숨겨줘. 아니 오빠 뭐해. 바지 좀 입어줘. 이렇게 하면 되잖아. 사진 좀 찍을게. 미친 새끼인 줄 알았어. 사진 좀 찍을게. 이렇게 하더라고. 형님 수취감도 없어 형? 없지? 그게 뭐가 자랑스럽다고. 아니 근데 한 가지 응원이 든다. 진짜 보였을까? 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그러니까. 아 근데. 팡이가. 좀. 성적 호기심이 많아. 그러니까. 그거를. 나 상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지금 너무 빡치긴 한데. 잘못된 거네. 그거는. 왜냐면. 너한테는 그런 호기심을 채울 수 없는데. 아니지. 이제. 뭘 봐도. 되게. 야. 봐도 하필 이런걸로 공부하냐. 아니. 좀. . 어. 거의 씨발 성교육을 반지의 제왕으로 하네 오크무랄 보내 오크무랄 아 근데 좀 이런 말씀 드리네 또 시키잖아 또 와요? 야 바이빗지 와? 아이씨 존댓 뻔했다 와 눈이 저런게 포독스러워가지고 아아아아악 저 개새끼 저게 서른한 살이다 내년에 죽어야 된다 진짜 그래서 내가 반만 하는 거야 저게 서른한 살이었어 아 이거 새 옷 가는 거 정말 괜찮은 거 알죠? 알죠 알죠 아 안 와 오케이 오케이 이거 이게 끄기고 깔끔하네 아 진짜 제가 서른한 살이다 진짜 잘 익지 마쉽다 나중에 김유다형 살짝 허리 굽으면 때리고 튀어야지 빡 빡빡 때리고 아 근데 그거 관수 치환 높은 것은 처음 드는데 아 근데 진짜 건강하게 잘 해야 돼 아 근데 이 형이 제일 건강해 이상한 게 아 난 그치 진짜 맞지? 근데 난 잔병이 조금 있어 근데 잔변도 아예 없었는데 그것도 없으면 봐 형 사람이 아니라 진짜 억크지 아니 진짜 그것도 안 오면은 아 이 형이 존나 건강해요 내가 내가 제일 건강한 거야? 그럼 너는 병 없어? 저는 없어 일단 아니 근데 너도 점심 와서 가다로운 날 아니 담배를 펴야 되네 담배를 폈던 사람들이 안 아픈데 뭔 논리야 그거 아니 맞잖아 근데 담배를 피기 위한 명분이네 ㅅㄹ 같은 논리네 아니 우리 셋 다 폈던 그 흡연 속력이 있는데 근데 넌 진짜 슬픔이 뭔지 알아? 몸에 이상이 없는지 이렇게 생긴 게 문정호야 아 진짜 새우 건드리지마 진짜 없어요 이제 아 진짜 하지마 하지 말라고 쳐다보지 마세요 금요일날 뭐야? 금요일날 뭐라 했는데? 흡연 BC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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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씨 흡연 아이씨 아이씨 얼마나 급했으면 나 있는 줄 알고 door 얼마나 급해져서 손을 옮는데 먹어 보고 있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어? 소세지인데 이거? 소세지 것도 하나 먹자 아 근데 우리 그때 옥상에서 한 번 파티 해가지고 그거 먹었었잖아 그때 존나 맛있었잖아 그때 개맛있었는데 진짜로 근데 끝판왕이었다 그거 포용이 잡고 꾸불 사람이 없다 꾸불 사람이 맏형인데 저 새끼 바보다 진짜 그런데도 나도 요리 쪽에 존나 소지 없는데 뭐야 요리 쪽에 소지 없어 컵밥 해가지고 처망했는데 그러니까 꿀질이 없는 거지 난 요리 잘해 야 금요일날 계속 뭐 말하는 거야? 봉준아 금요일날 뭐 뭐 계속 말하는 거지 뭐 금요일날? 아 근데 저기 있는 일정 지금까지 다 소화한 거예요 그러면? 형님? 어 거의 다 소화했어 지렸네? 뭐 어떻게 했냐 보통 거 같았으면 찍쌍한데 먹을래? 아 감스트형? 그거 금요일날 한다고 말했잖아 아니 그 뭐냐 이번에 스테형이 진짜 메이저임에도 불구하고 내 방송은 항상 들어와 있어 진짜 좋은가 보다 진짜 내 방송을 항상 들어와 있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할 때마다 피드백 존나 해주더라고 난 그래서 난 감스트형 피드백 들어 아니 근데 이형님 존나 기분좋겠다 이형님 왜냐면 방송할 때 감스트형님 방송 옛날에 달고 살았거든 어 나도 그러니까 둘이 이런거 같아 둘이 이렇게 아주 좋네 존나 달고 살았어 윈윈이야? 응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형님 쓴 유행어도 감스트형님꺼 많이 좀 하고 하거든 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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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형님 너 기유선이 기뉴다 유주 선홍색이 아니라 기뉴다랑 유선이랑 합방하는거에요 기유선 아니 나는 그곳에서 기성취였어 기뉴다 성혁 용소수취 선홍색은 아닌데 피셜 라이너스 피셜 라이너스 선홍색은 아니고 페퍼로니 맞아요 아 진짜 페퍼로니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 저 내일 6시에 네 유선이랑 합방 아 6시에 응 그때 한번 봐야겠다 지바 어떻게 하는지 하하 아니 국회로 한번 보다가 일대는 그냥 밥만 먹고 해줄거야 국회로 보다가 아 내가 진짜 딱 진짜 레전드 말할게 아까도 말했자시피 창문에 철구 형이 존나 간절하게 보고 있는거 아 애절하게 수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럼 개 레전드다 그리고 당종 인정 인정 러브스토리 응 맛있어 아니 너 내일 공주위도 야방해요 저 내일 지스타 야방하러 가요 여러분들 좀 빨리 가요 또 왔는데 저도 마지막일까 예 저는 내일 지스타 야방하러 어 첫날이라가지고 어 첫날에가 사람이 진짜 많을땐데 첫날이라서 사람 많아서 한번 갔다오려고요 여러분들 네 누구랑이라고 하는데 누겠네 또 보민지 왜그래 봄이가 제일 좋아 응 착해 봄이가 좋다고 응 봄이가 좋다고 저 얼굴에 저렇게 착하기 힘들잖아 원래 저쪽은 근데 방금 존나 싫대했는데 봄숙이 형 봄숙이 형 아니 저기 그 뭐냐 18일날은 어 철구회로 가고 내일은 봄이랑 가고 응 봄이가 근데 내일 빡세게 입고 가서 다 이렇게 진짜? 어 나도 내일 있는데 어 형들 두면 내일 다 아 형들 다 했죠 저는 내일 하루에 있어 블로우러че 있어 어느 봄이 이제 얘기하는거냐 큐봄이 형 아니 형님들 형님 나 병민이가 빡세게 입고 뭐 어떻게 입고 하드는데 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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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꺼 respectable slices cones 야 아까 뭐했는데 뭔가 폼이 να 치킨 equally 폼을 한 20일 폼치... 폼을닫는 언제가요? 지 charging 히트 Sta 나는 민철이 웨일 dese하러 가야ci 아 그 때문에? 응 니누 안가? 이거 뭐야? 니즈 없어 거기 엔진 없어? 엔진 안가지 아저씨들은 막 아니 근데 와 이거 큰일났네 왜? 왜냐면 이게 원래라면 지스타 내일 하는 이유가 내가 알기로는 저기 이거 뭐냐 수능 끝나고 좀 약간 이런걸 좀 노렸을 것 같아 근데 수능 일주일 연기돼가지고 지스타가 좀 약간 그럴 수도 있어 아 진짜로 이게 좀 노리는게 맞아요 왜냐면 본인 입장에선 좋은데? 우린 좋은데? 우리는 좋은데 솔직히 우리는 뜻밖의 게이득이지 어 우리는 우리는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왜냐면 사람이 많으면 또 이렇게 잘 못보고 그러는데 형님은 아니죠 형님 뭐 해야되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그래야되니까 난 게이득이지 바람 없잖아 아하하하 그럼 이득이야 어 그게 문제냐 안전이 문제냐 라고 하시는데 아니 그니까 지스타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히 안전이 문제지 아니 우선이니까 미루고 우선이 얘기하는걸 형님 무슨 질문이 개같은 소리라고 생각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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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정당해요 휴교는 미뤄졌지만 휴교는 휴교 휴교는 휴교 아 진짜? 원래 수능날 휴교잖아 아 아 아 원래 아 원래 수능날 휴가인데 아 내일 휴가는구나 아 내일 휴가는구나 휴교 휴교 그러면 상관없구나 와 근데 와 하면 내일은 안가야겠다 와 올해 가야겠다 아니 내일 뭐하는데요 당신 나 블루홀 펍지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 부스에서 그 솔크 Yoshič undergraduate 뭐 인터뷰 따로 그런 것 눈길이랑 나랑 그 다음에 해설은 지수 보이님 그 다음에 김동준 해설 진짜 오요오오오오오오오os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니 나는 좀 약간 그러고 싶어 어 이제 스티형이 이제, 그 축구 관련된 분들의 해설자분들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많이 컨텐츠하고 그러잖아 여러분들.. 이제는 해설자분들la 한 분씩 불러가지고 초대해가지고 와, 재밌겠다 좀 얘기를 하고 싶어 이승헌 해설위원일 때 진짜 재밌다고 많이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박상한캐스터한테 대박 진짜 아, 그래서 짝이 좋지 not 만약 박상한캐스터가 빈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제인지 초대해주면 와 주신다 했어요 근데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최근에 도망으로 박상현 캐스터를 일주일에 4번 본적이 있었거든 근데 진짜 바쁘긴 하셨어 항상 두탕이야 항상 두탕이고 많을때는 세탕도 뛰시고 아 근데 너무 고마운게 박상현 캐스터는 시간되면 언제든지 둘러달래 시간이 안될걸? 그러면 쭉 해설자분들 다 하시는거에요? 어 내가 다음은 여러분들 박상현 캐스터한테 한번 여쭤봐가지고 된다면 또 이제 어? 지금? 기다려봐 와 근데 아 진짜 레전드도 또 따로 있네 이제 이제 안할거야 이제 안될거에요 여러분 진짜 레전드도 따로 있어 김캐리 해설위원 아 진짜 해설위원 근데 김캐리 해설위원이랑 나랑 친해 김캐리 해설위원이랑 나랑 친해 진짜 친했었어 아니 bj 전에 왜냐면 같은 숙소에서 2주일 동안 했었는데 내가 똥받이 있었어 오오 그래가지고 해설위원 때 했잖아 그래서 내가 저기 그 뭐냐 한번 물어봐도 될거 같은데 일단 모르겠다 근데 나는 또 온게임넷 쪽 여러분들 알죠? 온게임넷 쪽 분들이랑도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톰재경 해설 와 그러니까 나도 그쪽ieur 풍경찍도 했었어 어 진짜 여러분들 봤죠 그리고 만약에 웰명재중이잖아 시이자악하겠습니다 이거랑 그러면 진짜 대박이지 대박이지 근데 오시겠냐 일부러똥통통 진짜 오시겠냐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먹방에 원조 찾아라 하고 하면은 나는 진짜 이불이 제가 맛깔려고 해도죠 진짜야 그분 오디오 채울 생각 안하고 먹방만 계속하셨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내뱉은 그 말이 너무 감질맞아 그리고 진짜 음미 하시더라 진짜 맛깔려고 음식을 즐길 줄 아시는 분은 땀에 흘리시면 음 어 여러분들 그거 저도 이제 스티어 하는 거 보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이승하 해설위원님도 대박나서 아 근데 만약에 진짜 정용준 캐스터님 맞나요? 대면 만에 보시면 그거 한번만 아 망했어! 아 그건 다른 사람이야! 망했으면 다른 사람이야 정용준 캐스터님 아닌가? 곰TV 해설자야 아 저거 잘못 알고 있었구나 아 그리고! 정소림이 누나 정소림이 누나 정소림 캐스터를 섭외하려면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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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 돼 이승하 해설위원님도 탔잖아 다음 단계 타고 타고 들어가야 돼 아니 그래서 내가 이승하 해설위원님한테 끝나고 나서 내가 여쭤봤어 혹시 이렇게 다 친하냐고 안 친하대 아무도 안 친하대 근데 그나마가 아니라 이렇게 연락 계속하는 사람은 김동준 해설위원이랑 같이 이렇게 두 분이세요 다 같이 일을 하시니까 아 근데 진짜 내가 골반에 눈을 뜨게 되게 된 계기 중에 한 분이셔 아 진짜 어렸을 때 아니 이 새끼를 무슨 전래동화 듣는거 아니야? 아니 진짜? 아니 얜 전래동화 듣는거 아니야? 난 뭐 위임마라는 줄 알았어 아 넌 모르는 세종대왕 꺼내야 되나? 모르지 아니 얘도 모르지 난 저글링이랑 동갑이야 아 진짜야? 아니 당연히 내가 여기 뭘 껴 그래가지고 한번 다 해봐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그거는 좋다 아 근데 12월 29일날 시상식인거 알아요? 뭐나? 아 좀 늦어요 이번에 좀 늦게 한번 아 나 그노도 그거 추켜먹었는데 오늘 왜그네 아 12월 29일날 이거는 그냥 그거야 이제 저기 그 뭐냐 공중파 연예대 대사 이렇게 한번 어 같이 한다는 마인드인거 같은데 어 작년에는 15일인가 16일이었는데 진짜 시상식 시즌 내가 봤을 때는 어 얘기를 뭐 다른 사람들은 얘기 절대 안하고 우리 멤버들만 좀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에 한 탑 50 한 두세명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오오 보이네 세 명이 보이네 아니에요? 어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모르지 모르는거죠 뭔 소리야 그거 아니야 그때 뭐야 김봉준 왜 김봉준 왜 그래 들어봐봐 김봉준 왜 몇 석이 무헨터 석이었는데 혼영자님들은 앰버서더랑 포함해서 다 올 줄 몰랐던 거야 그래가지고 나랑 미국이 형 자리 없어가지고 위에 서서 봤어 어 저는 저기 입장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아 형 뒤에 서서 봤어 그래가지고 지나가던 갑자기 지나가던 팬분이 맨 뒤에서 팬들은 맨 뒤에 보자고 가져가서 어? 왜 여기 있으세요? 우와 하면서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광고 사진 찍고 맞아 맞아 그때 뒤에 떨어졌어 아 이번에는 내가 자리 좀 많이 만들어달라고 말해볼게 어 한때 어 되게 비참했던게 딱 앉아있었다 갑자기 저기요 일반인부들은 저기로 가시라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너무 비쌍하다라고 아니 아니 그게 민국이 형 베비됐다고? 베비야 베비됐는지 되게 오래됐어요 아 진짜? 아 됐었다고 난 오늘 된 줄 알았어 민국이 형 베비야 베비됐는지 오래됐어 근데 난 시장 안하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그건 궁금하다 아니 나 유튜브 시청자 거의 800명 1000명 봐 아 지금 다시 동시에 송치하고 있어? 응 아 진짜? 토그 형 봐줘가지고 아 다시 되는구나 응 아 그리고 오늘 엔지가 이제 베비 닮으면서 항헨터 전원 베비입니다 와 진짜? 저 부분도 날았어요? 와 10명이 다 베비? 응 다 베비 베비 제조기 있네 베비 제조기야 전원 베비죠? 와 전원 베비야? 야 전단 애월땅인데 베비 달고싶으면 베그 하세요 아니 베그가 근데 지금 아픈에서 엄청 밀어주고 있어 맞아 베그를 밀어주세요 그리고 홍보 한번 하자면 이번 주 배 복수 일단 김성태가 나오잖아요 금요일날 김성태랑 합방합니다 아이씨 김성태님이 홍준형한테 시원하게 욕살을 한 사람한테 근데 금요일날 김성태랑 또 한 명 더 해요 케빈 아 아아 서면에서 그걸로 갔어? 나 그거 알아? 성태한테 가기 전에 나한테 내가 성태로 밀었어 너가 밀었지 나한테? 내가 성태한테 밀었어 아니 난 그렇게 죽는다 했어 그냥 죽을 예정이라니까 나는 원래 그때 지스타 그거 넣었거든 원래 목요일이었잖아 근데 그게 하루 밀렸대 성태한테 남겼어 아니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사장님이 감전도 오고싶고 하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하더라도 감전도 계속 방송하면 뭔 말인지 알지 봉준아 사장님이 갑자기 집까지 와가지고 또 방송하기에는 뭔가 좀 보여지기가 이상하잖아 다른 DJ들이 볼 때도 좀 왜 그런지 그래가지고 아니 저는 왜 금요일날 하냐고 제가 그러니까 내가 밀었잖아 내가 성태한테 밀렀잖아 그래서 성태 원래 하기로 했거든 근데 이제 그때 그 탄 공방 끝나고 대표님이랑 회식을 했는데 성태가 술 술 먹은 다음에 갑자기 대표님 그때 김유다 형님 스케줄 없는데 부산에서 김유다 형님 사장님 왔는데 안 부르셔도 됩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표님이 갑자기 진짜 진지하게 소주 한잔 하시더니 그래 뉴다야 나랑 쏠키 한번 할까? 그러면서 그 뒷말이 더 대박이었어 솔직히 너 개인 방송 오면 나보다 배그 못하는 거 같아 내가 진짜 그랬어 나 진짜 너무 진짜 달라가지고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가기로 했어 아 근데 그건 팩트지 아 그건 팩트지 아니 형이 정답 못하고 맞잖아 잘해 이제 아니 근데 경훈이는 여러분들 19일도 알고 있다는데 오늘 얘기 다 했어요 얘기 다 했는데 아니 근데 경훈이가 아 나 몰랐는데 나 진짜 경훈님이라 해서 뭔가 이렇게 프로게임부터 하셔 나 얼굴을 몰랐어 너무 궁금해서 나 너무 궁금해서 나 너무 궁금해서 와 진짜 개잘한다 와 너 존나 멋있다 와 씨 완전 봉준형이 이런 친구가 있었어? 검색했는데 봉준형이 나왔어 그 약간 순한맛 봉준이? 봉준형이 나왔어 봉준형이 나왔어 봉준형이 나왔어 봉준형이 나왔어 와 진짜 내가 그래서 와쿠 대장 타이틀 넘겨줬어 와쿠 1위 경훈 와쿠 1위 경훈 아 진짜야 내가 넘겨줬어 내가 진짜 쟤는 안되겠다 쟤는 쟤는 10년 전에도 얼굴이 저러였잖아 아프리카에서 방송하시잖아 지금 아니 근데 내가 이번에 초대박으로 저기 KSV가 이제 창단했는데 창단하기 전부터 나 이미 알고 있었잖아 4명을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KSV편 배봉수 하려고 했는데 아 근데 그분들은 다 트위치에 계약이 돼있더라 아 왜냐면 그분들이 오버워치 때 넘어가신다고 만약에 계약 안 돼있었으면 어 다 나왔을텐데 아 너무 아쉽더라 아깝네 그분들이 진짜 잘하시더만 아니면 팀에 팀에 오버워 섭외해 어 지금 하고 있어 콩룰렛 지금 하고 있어 스타일이 얼마 전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지가 배봉수 얘기하길래 야 그럼 팀으로 나가니까 연락해 본다던데 어 여러분들 그 랭커전 때 진짜 멤버 나중에 공개하겠지만 랭커전 멤버 진짜 여러분들 하려하게 짰습니다 예 하려하게 짰으니까 뭔가 재밌을걸요 어 근데 진짜 짭짤하니까 맞죠 그거 그거 하고 그 다음 주 진짜 배봉수 1회를 마무리 짓는 왕중왕전 와 잠시 휴식기 들어간 다음에 시즌2 하는 거예요? 아뇨 휴식기 없어요 그 다음 주 2회가 열려 어 그 다음 주 2회가 열려 어 그렇게 해가지고 왕중왕전을 끝으로 일단은 시즌1을 이렇게 딱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 그렇게 하고 존나 우려먹네 꿀빨지 아니 근데 이렇게 고전 컨텐츠가 하나 있으면 나도 좋고 시청자 분들도 좋지 와 근데 보존이가 대세 게임을 존나 잘 짜요 오버워치 때도 그랬고 배구도 그랬고 솔직히 컨텐츠 존나 잘 짜잖아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꿀을 딱 적당히 빨고 빠져요 너무 오바도 안하고 근데 초권도 딱 이슬빨고 바라버렸잖아 딱 전성기일 때 쫙 빨고 빠져요 그냥 아니 몸도 빨이는 돼지야 몸도 빨이는 돼지 날개 달린 돼지 하늘씨 꿀벌이야 날개 달린 돼지 아 근데 그런걸 해야 돼 진짜로 어 그런걸 진짜 해야 되고 리니지도 아 이거 강화 한번 해보고 알잖아 맞아야지 딱 강화 한참 물어올랐을때만 쫙 빨고 아니 그 피파18 뽑기도 내가 감수태 형한테 왜 갔냐면 같이 하려고 왜 갔냐면 내가 감수태 형한테 이랬어 야 야 봉준아 이렇게 와도 되냐 도와줘서 너무 고마운데 형 오늘 말고 피파18 이제 못하게 될거야 딱 이렇게 말했어 아니야 뭔소리야 한 일주일 정도 가지 이러니까 아니 했는데 그 다음날 피파18 망했어 아 진짜 저의 씨 초기 있어 초기 있어 오 경훈님 웃으네 오 경훈님 웃으네 안녕하세요 초면에 봉준이순아빠타이 하하하하하하 봉준아 경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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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쟤는 아 진짜 같이 하고싶은데 쟤 일정이 안맞는거 아 그러면 경훈님도 안되시는건가 아니 쟤는 19일밖에 안되는데 19일날 밖에 안되는데 그 국가대표 사람들은 21일날 대회가 끝나 그렇기 때문에 앵커전을 할 수도 없어 총 3억이야 총 3억이야 근데 그건 진짜 너무 갑질이잖아요 여러분들 19일날 이렇게 부르는데 국가대표분들한테 잠시만 좀 이렇게 시간 내고 이건 안 되니까 배트그라운드가 할게 많아 저도 이번에 파트너시 받았잖아요 어제 방플릭 한 번 했거든요 시청자 100명이 10초만에 차더라 진짜로 배트그라운드 인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아니 그거 대회 한 번 열어? 이번에 열어 빅파일이랑 아니 그거 BJ들 다 하는 거 빅파일이랑 한 번 열어 아니 BJ들 나온다고? 참고하자 시청자리그는 내가 일주일 한 번씩 따로 열기로 했어 아 재밌었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하면 좋지 아니 그러면은 저기 그 뭐냐 일단은 이번주 일요일날 여러분들 그 오전쯤에 지금 브루마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오전쯤에 오후 말하는거야? 오전쯤에 오후 말하는거야? 낮 말하는 12시나 1시쯤? 12시나 1시쯤? 그때 하자? 괜찮네 그 이후에 형이 일정이 또 있지 않아요? 저도 일정이 있어요 어 이 기준다 형이 일정이 있어가지고 네 12시나 1시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7시에 해운대를 가야되는데 5시쯤에는 집에 들어가야지 이제 다시 해운대 왜 가요? 저 그러니까 펍지라고 블루올 거기서 하는 시크릿 파티 시크릿 파티 시크릿 파티? 시크릿 파티? 아니 형님이 왜 가냐고 저도 모르겠어요 영국에서 가는거네요 시크릿 파티 근데 이제 좀 빠져라 좀 아우 진짜 좀 낄댁겨라 좀 이제 근데 거기는 왜 가냐면 사회생활이죠 불러올 관계자분들이랑 이제 얼굴 말해주시고 인사 한번 하고 취직하려고 그러신건가? 예? 보험 들어야지 로헨터가 보험인 것처럼 아 그냥 해체 그냥 해체 아니 형님들 저는 이제 더 나은 환경으로 방송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사회생활하라고 하는건데 그것까지 이해해주셔야죠 오전에 컨텐츠 하는데 아니 거기 윤누트님도 와? 올걸 스트리머도 다 올걸? 아니 딩셉션님도? 아마 올걸? 어 딩셉션이 진짜 편인데 애들 내보시면 아니 진짜 올걸? 나도 초대해줘 어 근데 거기 가서 형님 그분들이랑 배그 얘기를 논한다고 아 그런건 아니고 이제 배틀그라운드 관계자분들 아프리카 관계자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거기서 막 샷발 4배율 8배율 15배율 케이데이도 하시고 스카스세요 아니면 못쓰세요 아 난 스카스 좋던데 앵그리 야 이 형 그와중에 15배율 들고 있을 수도 없어 슬쩍 볼라고 아니 나는 그냥 길리슈트 입고 갈라고 은어 공성해야 된다고? 아니 아니 8시 8시 감전동 갔다 기란마을 가면 돼요 그러면 저도 8시인데 7시 반까지 입장해야 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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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9시 배먹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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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1시에 해야 돼 1시에 1시에 해가지고 딱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저기 그 뭐냐 랑쯔 랑쯔집 껴가지고 아 3대3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3대3 그리고 그 브루바블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 이거 벌칙 넣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거 쪽지로 좀 다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그 브루바블 판 만들려고 룰은 저번에 어 어 어 어 어 일단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다 각자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그 릴레이처럼 그 지점에 있고 그 다음에 그 2km나 3km 좀 걸어야 돼 아 아 아 근데 금식은 너무 좀 빡치지 않나 모자랄 것 같은데 아니 우리 그렇게 했어요 맞아 얼마나 걸렸는데 그때 한 3시간 넘게 했을거야 진짜? 아니 그때 진짜 힘들었어 진짜 힘들었어 나는 아니 버스 타고 뒤로 돌아가는 것만 두 번 걸렸어 아니 나 그때 있잖아 저기 그 와 나 깜짝 놀랐던게 중간에 내가 오리걸음 했는데 와 숨이 안 쉬어지는거야 진짜로 개인들어 어 왜냐면 주변에 공장이 존나 많아가지고 와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와 그때 큰일날 뻔했어 진짜로 와 오리걸음 빼자 나 죽을 수도 있겠다 아니 근데 지금 오리걸음은 이제 추우니까 상관없어 아 진짜? 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카메라면은 어 촉촉이 아니 우리 촉촉이 그때 죽을려고 가던데 진짜 아니 근데 촉촉이 우리 못지않게 돼지야 봉준이가 챙겨줬을걸? 어 근데 촉촉이가 딱 오자마자 나한테 카톡 보내더라 갑자기 자기 국민 계좌 찍으면서 형 봉준이 형한테 보내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바로 보내줬잖아 달달한거 보네 촉촉이랑 그 다음에 무비랑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일단 그렇게 하고 예 일단은 오늘 방송은 예 여기까지 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마무리하고 일단은 오늘 뭐 우리만 어그로만 어그로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 솔직히 말해서 어그로 방송이 된건 맞은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인정하고 아 그리고 저 하나 한번 전화할게요 네 네킹이가 생일선물 이제 전달해줘 아 아 네킹이가 고마워 이거랑 옷 색깔 똑같아 근데 이 새끼 내 채빛이라고 신발도 입혀서 아 나 왼손이야 이쁘네 와 진짜 265 아 하지마 아 아 아니 그 신상 아니야 그거? 아 고마워 오케이 그래가지고 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저는 내일 오전에 켤게요 여러분들 예 저는 내일 지스타 야방으로 오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 벌써 지스타네 와 오늘이지 내일 지스타 많이 오세요 형님 저는 퍽지 부스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야로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예 뭐 또 너무 많이 이렇게 어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여기서 마무리하고 예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안녕 연락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